오, 사부님 호출이다. 커피 잘 마셨어? 아, 잠깐만. 왜? 잠깐만 그대로 있어봐. 왜? 아, 이리로 돌려봐. 뭐 묻었어? 어디? 여기? 왜? 여기, 여기? 여기 뭐가... 어디? 야! 겁도 없이지, 병원에서도 이래! 빨리 가 봐. 사부님 기다리시겠다. 빅스 커피 타줄까? 달달한 거 마실래? 그래. 자. 미안. 어디 좀 갔다 오느라고 오늘 같이 있어줘야 했는데. 내가, 내가 뭐 도와줄까? 그럼 잠깐만. 잠깐만 이러고 있자. 경의서 써야 하는데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네. 이사님도 이번 일로 타격이 있을 거라고 아까 총팀이 그러더라. 우리 팀도 걱정되고. 지금은, 지금은 이사님도 어느 팀도 걱정하지 말고 너만 생각해. 좀 이기적이어도 마음도 단단히 먹고. 너... 저녁은? 먹, 먹었어? 아니, 왜? 사주게? 내가 왜? 너는 뭐, 돈 안 버냐? 안 사줄 거면 꺼지든가. 그래서? Sow 그car... 아 », 하하ận 진짜 그택 announcing 다KE. 나 vaccinat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